안녕하세요 장난감자입니다. 저희 보무처럼 신고씨를 환영합니다. 오늘만 한 번 보이냐 바로 요괴워치 실제 사람 크기 2미터짜리 요괴워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짠 요괴워치 여기는 뭐였죠 이름이? 요괴대가 따라할게 이름이 무슨 뿅 아니죠 무슨 뿅? 자 여기는 로본양 로본양도 엄청 큽니다. 우와 여기는 지바냥 우와 귀여운데요 엄청나게 큰 지바냥이에요. 차량 크기만 합니다. 여기는 백몽이 백몽이 아이스크림 먹는 백몽이 여기는 위스퍼 자 위스퍼구요 엄청 큰데요 여기는 황몽이 눈이 반짝거리는 황몽이입니다.